ㅋㅋㅋㅋㅋㅋ 아 뒤에서 되게 멋있는데? 어? 바뀌었나? 나는 말은 남의 얘긴 건 난 같았는데 장난치는 거야 맘을 달래도 저네는 여기 다른 지도였는데? 아 왜?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다 어려운 데 있었는데 나 태어난 척하려는 고개를 돌려도 아! 너무 우려보는 게 왜 이리 다 잡고 아 그거!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 끝이 보이죠? 저 끝까지 가는 거야? 이 맘도 나처럼 결국은 사랑일 것 같아 네가 많아 봐 구단방 옥순낭 거기도 괜찮아? 월악산 진짜 재미없는데 이 월악산 어느 방향으로 왔어? 나 거기 어디야? 11시에 비 온다 더니 아 진짜 뭐야? 눈이 마주치면 더 될 수 없게 만드는지 사실 좋은 거야 너랑 있는 게 그냥 끊기만 하는 네 숲도 너만 괜찮다 네가 좋다면 입가에서 그런 말 내 맘이 네 맘이 궁금해 왠지 여기 우에 길이 있어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형 아 이거 엄청 많아 형 근데 지금 한 1.5% 나왔을까?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아 오늘은 왠지 내게 말하고 싶어서 널 붙잡고 형이 편집하다가 갑자기 소리듣고 어? 이거다 하고 이제 하지 오 시원한 거 있었어 우리 시작해도 될까 밥은 잘 안다고 해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우리 사랑이 만나봐 우리들 러브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맘도 나처럼 우리 사랑이었나봐 사랑해 사랑해 여기 이래서 못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어 어 어 그럴까? 아 그럼 어 어 어 어 다음에 오면 여기만 올라갔다 가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흐릿한 실루엣 이 눈앞에 아름거려 너와 이어진 나의 시선 그때부터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지 나와 이어진 너의 눈을 하나만 단호 어 응 일어진 나 우리 영상 진짜 응 és abbiamo 여기가 되게 이쁘대요. 아 맞아. 너무 야간개장인 것 같아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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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! 진짜 이런 시트야? 이거 너무 핼들만 해도 될 수가 없죠? 이거 한 거 대로 갈 수 있겠다 이거 하면 될 수 있겠다 이거 하면 될 수 있겠다 안 될 수 없네 이제 나 타려봐 나 타려봐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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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되게 예쁘지 않아요? 가식적으로 뒤돌아보세요 다 못 뒤돌아보세요